무가형 씨 알지? 어? 무가형 씨 알지? 가영 씨 요즘 굉장히, 어? 이쁘시잖아 요즘 굉장히 이쁘시잖아? 뭐 전에는 별로였어요 저거부터 바로 친하니까 친하니까 바로 뭐야? 바로 받아? 가영아, 통화 가능하지? 어 평소에는 그냥 형처럼 편하게 보여주잖아 그런 모습 그러다가 시상식이나 이렇게 꾸놨을 때 딱 오빠가 어떤 느낌이 딱 들어? 어떤 느낌이 딱 들어? 성을? 어 성을 받으세요, 그냐고? 왜 저래? 왜 저래? 시상식에 하는데 왜 저러냐고? 아니, 시상식에 하는데 왜 저러냐고? 아니 누구야? 왜 저래? 가영 씨! 아, 가영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누군지 아세요? 어? 김성윤 선배님 아세요 아 아, 네 아, 저는 그러면 그 샵에서 저랑 같이 봤잖아요 볼 때 볼 때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? 하하하하 선배님 너무 좋으세요, 착하게 보고 하하하하 멋있단 말은 죽어도 안 나오나 봐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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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역시 너무 좋아 하하하하 신 Hasan 앨범 조영 아 네